라고 놀는 사람과 함께.. My name is Jimin. Nice to meet you. My name is Kim Nam Joon. Stitcher. Hi, I'm V. My name is Jin, World Wide Dancer. Hi, my name is Jong-Gook. Nice to meet you guys! Yeah, Hope right here! I'm J-Hope. 이거 김태형이지? 너 진짜 제도다 오늘. 끝인다 오늘. 너 진짜 나 오늘 볼 생각 하지마. 끝난 대로 너도 끝이다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야 이거 어떻게해 야! 플라키, 플라키! 플라키, 플라키, 플라키! 야, 빨리! 아이씨! 아이씨! 과자봉지, 과자봉지! 과자봉지! 아아! 이거 어떻게! 이 순간에 그는 알았을 때 아이씨! 야! 기가 큰다, 깔치와! 기가 좀 큰다! 아이씨! 아! 아! 아, 됐다! 아 형 진짜 아 해 아 진짜 뭐야 아 아 진짜 너무 하시네 진짜 아 진짜 저 형 와 저렇게 사냐 귓바 하나 있으면서 아 진짜 와 너무하네 진짜 어 야 귓바 안 떨어졌다 랩 아니야 아니야 하트 2장 뭐예요? 그래.. 이.. 이.. 사기치지 말자 사기치지 말자 진짜 보지 마라 눈 돌아간다 너네 눈 돌아간다 진영아 네 형 3장 지났는데 한 장 줄게 왜.. 왜 갑자기 주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네 아 제발 하트 2장 와 진짜 진영 진짜 농구하다 2장 간신히 모았는데 2장 뺏어오라는데요 와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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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뺏겼어요 뭐.. 뭐라고 2장 뺏겼.. 2장 밖에 없는데 다 거기서 공인가 보다 상위권은 제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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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아예 아예 2개 있는 건 상위권이라고? 아예 아.. 저렇게.. 와.. 이렇게 마지막 진다고? 너무한다 진짜 너네 1등 해라 1등 해라 아 근데 같이 잘하는데 그 6개가 뭐라고 생깁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말할게요 처음에.. 처음에 6장이 저한테 있긴 했어요 아.. 2개 있는 건 상위권이라고? 아.. 저.. 바로.. 바로 탈로나죠? 용기 잘한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6장이라고 남주인.. 그러면 남주인이 거 몇 장인가요? 아홉 장 아홉 장 남주인이네 나 4개 저도 6개 나도 6개야 저 5개 10장이 난다 너 저 13장이요 저 13장이요 저 13장이요 와.. 와.. 이런다니까요 와.. 아홉 장이라며요 형 거짓말 안 돼요 그럼 뭐라 하세요 나쁜 사람이네 아래는.. 13장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얘 진짜 거짓말 잘 친다 이 형 하단 말에 나온다 11장 와.. 이 형 진짜.. 아홉 장이구나 아홉 장이구나 10장 10장 와.. 진짜.. 와.. 와.. 야.. 연기하자 일단 일단 스카이팅 봐라 왜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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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야.. 이건.. 야.. 1등이 아니야 근데 1등은 얘인 거 같아요 아니에요 나 진짜 14장이에요 자.. 김태야 전다 우와.. 누구? 아니에요 나 진짜 14장이에요 아 아까워 아 아까워 내가 말했잖아 연막작전이라고 여러분.. 지민 18 18 18 18 18 18 18 18 야.. 야.. 와.. 진짜? 써봐 써봐 반전 용어 아니야? 오늘의 반전은 어? 소장이죠? 아.. 에이.. 설마.. 진짜.. 숨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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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어.. 어.. 아.. 붙여볼게요 붙여볼게요 자 정국한테 붙이러 갑니다 붙이러 가요 이것도 한번만 붙이면 1등이 자 올라갑니다 어 남준씨 미안하다 뭐야 아 다 떨어졌잖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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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하네 아 허버 아 나도 찾아왔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아이씨.. 너겠냐? 아 나 진짜.. 아 그래 잠깐만 나 조금만 찾을게 자 고..기 이거 어디냐 네 개 무슨 일이야 아 네 개 그래 진짜 많이 찾았네 뭐야 조금만 무슨 일이야? 너 나야? 아니 나 감독입니다 아 너 나야? 난 남준이야 얘네들 바라봐 아니야 아니야 형 아니야 뭐라? 후연 소통 표류 휘비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감독님 지금 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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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실망스러워 휘비 왜 붙여야 어? 뭔 소리야 이거 무슨 말 아니야? 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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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국이! 자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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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내 거 다 떨어졌어? 아! 만들어놓은 거를 진짜 짜증날라 그래 진짜 그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여기 아! 씨! 아! 만들어놨잖아요! 데리고 와서 다 보여줬는데 아! 진짜 어렵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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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가져왔네! 이거 가져왔네! 이거 가져왔네! 이거! 나 지금 필요해! 아! 내 거잖아요! 형이 왜 들고만 생각해볼까? 다 가져왔네! 야! 가! 하하하하하 자국 Drive 아아악! 아니 안 해! 안 할 거야! 나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를 가져가서 써라야 넌 또 그걸 가져간다고 쓰냐? 너 써? 어? 왜왜왜왜? 확실 없어 게임 안 해! 게임 안 해! 뭐야? 몰랐어! 나 깜짝이야 다 튀었어 제발 물어볼게 태용아 너 나야? 너 아니야 확실해? 어 넌 아니야 모든 걸 걸고야? 어 나 너야 아 진짜? 뻥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우리 팀이다 그러네? 사랑해 같이 다니자 넌 나 아니라며 넌 진짜 나 아니지 너 아니야 가자 야 근데 너 이거 이렇게 싹 붙여야 된다? 지붕맨 잡으러 갑시다 너 앞에 가 그래 쟤를 어떻게 하지? 으아 지민이 어디 있어요? 어 지민이? 나 지민이 깜짝이야 나 너 믿고 내 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고맙다 이 시위를 붙인 사람이 획득을 했는데 태영 씨를 붙인 사람이 획득을 했는데 태영 씨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이거 만약에 나 이때까지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태영이한테 등을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 김태형이지 진짜 절도다 오늘 내 옆에 계속 있었거든요 야 너 진다 오늘 너 진짜 나 오늘 볼 생각하지 마 우승 끝나는 대로 너도 끝이다 야 야 김희 태영 씨가 붙여야 될 사람 나네 오늘의 생자는? 김태형이요 나로 타요 하루씨 고맙거려 그 반반 남자 야 야 야 아 네 아 형 이거는 진짜 좀 그랬다 이건 좀 그랬다 도둑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도둑? 도둑이요? 도둑?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와 취미다 와 같이 가자 와 취미다 와 취미다 어 내 돼지 어디 갔냐? 오우 야 제이형 도둑인 것 같은데? 야 뭔 도둑이 야 야 야 도둑 찾았어 야 도둑 찾았어 야 도둑 찾았어 도둑이야 나 어느 순간 내 거 없었어 이 형이 내 거 끊고 왔어 진짜 그래 야 제이형 도둑이다 도둑이야 야 야 도둑 야 도둑 야 도둑 도둑이냐? 야 도둑 아니라니까 지민이가 또 비슷하니까 지민이가 도둑이니까 도둑 아니라니까 니가 니가 범인이라며 뭘 내가 범인이에요 야 내 거 끊고 도망갔어 야? 저러가 야 내가 막아줄게 도둑이 이기면 안 돼 정말 절대 짤리지마 정국이 찾아요 정국이 찾아요 그냥 협상할까? 뭐 그냥 여섯 명을 잘랐어 정국이 자르면 5분 동안 제가 자를 수 있게 도와줄게요 뭐 해줄래요? 오늘 선물도 줄게 정국이 저기 있어요 가자 미션 야 내가 막아줄게 잠시만요 미인 있습니다 저 석서 아닙니다 석서 아닙니다 석서 아닙니다 아 왜? 아 아 아야야야야 이거 아니다 아 조용하네 조용해 조용해 아 아 아 컨딩을 하면 유리한 거니까 아 인간은 컨딩 하신 거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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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나 마이너스 2점 본 게 아니라 흙크 스터디 안 돼 왜 왜 왜 왜 왜 안 좋아 아 아 저쪽 자리가 잘 될 거 같은데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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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야 보지 마라 진짜 저런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나와더라 야 보지 말라고 김남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진짜 근데 반칙행위한 사람들은 감점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의하라고 있잖아 근데 반칙한 사람들은 이거는 청산 해야 됩니다 이런 불공평한 사회 나는 원치 않 너네가 그런 방칼 청산이야 전국 전국 저는 빙고입니다 이거 우리가 안 맞추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맞춤 냅냐 여러분 안 맞춤 냅냐 여러분 안 맞춤 냅냐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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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듣게 해봐 천천히 가 볼 때 태우가 몰라 지금 나 지금 왜 이렇게 잘 니는 지금이라고 할 거 같은데 생각이 나지 니 지금 뭐하는데 5 4 3 2 1 1 2 1 2 2 1 2 2 2